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 시설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강서구가 2022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서구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269억여 원을 들여 공항동에 국민들의 생활 기반 시설들을 하나로 모은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구가 신청한 복합시설은 문화, 체육, 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로 지상 5층, 지하 3층의 상당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센터 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전기차 전용 주차장, 그리고 대규모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올해 중기 재정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 3월 착공과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